조커 없음 이.. 이 쓰레기 챌린지 이거 돈이 있긴 있어야 돼 네베 조커님 그립습니다 이 상황은 1단계는 3단계가 3단계가 4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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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레벨 0번 해버리기에 밴드 크기? 밴드 크기 나중에 사자. 지금 사자. 4번 해버리며 1번 해버려 1번 해버리기에 3번 해버리기 2번 해버리며 13레벨 4번 해버렸다. 큰거구나? 돈두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 백좀 작은걸로 내놔 나이스 색박구는 좋고 훨씬 많아 될 것 같은데 스물네개는 너무 적다 랄러시 레벨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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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많이 컸다 아니 행성 레벨 올려서 그냥 이 버프든 말든 그냥 때리면 된 그 상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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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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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저렴한 4달러 팩 달라고 썬 이쯤 되면 카드가 뒤집힙니다 나도 어쩌라고 하고 그냥 쓰면 되겠는데 와 20골드까지 와 20골드 아니 와 20골드까지 와 20골드까지 와 20골드까지 와 20골드까지 와 20골드까지 전선 타 를 그리고 가자 예 각인데 각인데 진짜 각인데 드디어 탈출하나?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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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팔 좀 꼴받긴 한데 바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닌가? 팔이면 바꿔야되나? 아트 그랬어 나 달러팩 아리고 나버리고 저거 한방일거 같은데? 그냥 가자 한방이면 일렙밖에 안떨어지니까 4만 달러면 두발은 때려야겠네 4만 달러면 두발은 때려야겠네 5만 달러면 여기는 와 대박 그리고야 21레벨 플러시 22레벨 플러시 우효 오오오 와 20달러 또 벌었다 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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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도 있다 바보 같은거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벌째 조 만났으면 좋겠네 모든 클럽 디버프 가기다 가 3달러를 위해 저거는 블러쉬 강화할 때 쓰죠 와 100달러 틀각인데 드디어 며칠동안 개고생했는데 드디어 플러쉬 22레벨 23레벨 전차도 들고 가는게 낫겠다 이제 글래스도 만들어야겠는데 아 레드시 레벨을 걸 그랬나 아 레드시 레벨을 지전하게 오오 소모품 이거 필요는 없긴 한데 이거 리롤 두번 치는거 보단 이게 낫겠는데 아 레드실에 바르는게 하나 와일드카드 얼마 있지도 않던거 다 튀어나왔네 아기다 플러시가 25레벨인데 저게서 아 이거 딱 강화 바르고 데스 해야되는데 강화가 필 와일드라서 데스를 그냥 나중에 쓰자 필드에서 쓰자 항상 카드 한장이 강제 선택됩니다 이거는 쉬울거 같은데 다른 색상 걸리면 러버즈 때림되잖아 하트 걸리면 하트 쓰면 되고 블랙스 버리는게 낫겠지 블랙스 버리는게 낫겠지 오 쎄졌어 아 등가 온다 주가로 중졸 간다 아 꼭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 이정도만 해도 다 될거같은데? 와아아아 돈 났어 돈 남길 이유가 없다 글래스 필요없는데 하긴 그래도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치면 에스들고가고 와카를 버리자 요렇게 하면 되잖아 이래서 데스 들고 왔지 이렇게 하면 되쌔고 FAD 아리 뭐지 근데 이거 그러고..뭐냐? 야 뭐하냐? 아씨 귀엽네 예 마지막 바로 귀여워더 자식 규칙 파괴자 예 쓰레기 게임 졸업 우 쓰레기 우